치아가 좋아지는 음식 찾기. 저게 뭐지? 아이고. 이게 사실은 조용하면 사고 치고 있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잠깐. 잠깐 뭐 하고 있으면. 왠지 그런 거잖아요. 갑자기 뭔가 조용하면 소름이 쫙 끼치면서 뛰어가면 아이나 다를까 사고 치고 있어서. 병윤이가 지금. 14개월이에요. 지한이랑. 네. 한 달 차에. 12월생인 거예요. 12월생이에요. 그래서 보면서도. 비슷하죠. 공감하는 게 진짜 많은 거 같아요. 네. 빨래야. 빨래. 빨래가 있지. 하루에 무조건 3번은 놀래요. 애들 빨래는 또 요만하잖아요. 요만하잖아요. 양말도 차기. 양말 차기. 짱 맞추고. 우리 아들 봐라. 빨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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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세 명이라서 정신이 없으시겠다. 아깝거든. 진짜. 아깝거든요. 여기서 혼자 계속 먹고 있지 말고 애들 좀 저기 좀 해줘. 김닫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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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 어머 어머. 뭐 왜 이리야. 맙소사로. 어머 맙소사로. 진짜. 벌써? 네. 그렇지 강아지도 별게 청소기 역할을 해줘요. 저희 집도 두 마리 있는데. 애가 흘리면 팍 출동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줘요. 이제 목욕하고 이제 또 재워야 돼서.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. 엄마 잡아, 시현이 엄마 잡아. 옳지 옳지. 근데 밤에 저렇게 딱 씻길 때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오늘 일상 다 끝나고. 응. 시현이 거의 다 했어요. 시현이 너무 좋잖아요. 아이 그래도 물지도 않네요. 물 엄청 좋아해요, 셋 다. 도움을 먹고 있으세요. 자, 이제. 자, 너 이제 진짜. 자, 자. 옳지야. 오, 너는 시원하게. 쭉쭉해. 아빠가 진짜 잘 도와주신다. 아니 뭔가 할 일이 딱딱딱딱 나눠져 있어요 좀. 아이들 진짜 정서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한국에 있으면 아빠 항상 바빠서 밤에 보고 이게 다인데. 살 밉으면서 있는 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좋을까요? 옳지, 잘한다. 옳지. 호동이도 좀 안 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. 아하하하하하. 여기요. 얼마나 귀여웠을까. 너무 귀여웠을 것 같아요, 진짜. 이 순간 딱이야 이 채널. Calendar area 네 여기. 형